고난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힘든 일과 풀기 힘든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20대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인생이 힘듭니다 경험이 없고 또 모든 게 다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힘든 일과 또 문제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직면해야 됩니다 자꾸 피하고 싶은데 직면해야 풀리고 직면해야 뚫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직면하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건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어려운 문제 직면했잖아요 그때 모세같이 우리도 따라하면 됩니다 바로왕 만나는 게 힘든 일 아닙니까? 일단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부담스럽고 힘들고 무섭고 나삼 자체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사지가 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죽여버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롱 앞에 서듯이 권한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같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권한 앞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중요한 선택, 되게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문제 자체가 크고 어렵기 때문에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막 흥분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또 과격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흥분되고 거칠어지고 과격하게 되고 나중에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초반에 모세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달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갔다 그러죠 바로왕 앞에 둘이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 둘이 그런데 이게 원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원본이 앞에 보면 3장 18절이 나오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라 그런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것도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 흥분되니까 그냥 나하고 아론만 가도 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는지 일종의 객기겠죠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다수가 가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 둘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장 18절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 한다 3일쯤 광략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허락해달라 허락을 받는 투로 말을 하라 그랬는데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투로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기도를 충분히 해야 일단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정확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은 순종인데 이거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참 애매모호해요 크게 보면 순종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로하게 쭉 보면 또 순종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과격하게 되고 또 오버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안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크리찬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 크리찬이니까 웬만큼 나쁜 짓 하라고 하면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막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굿을 가지고 베스트를 막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베스트를 막아버릴 그런 일 그렇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잘 믿는 크리찬 들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메시지가 뭐냐 최선을 다하라 최선 다하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열심을 다하라 이게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그럼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기도보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좋은 크리스찬 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가 바빠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건 아주 체질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정리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헛발질해요 이게 뭘부터 해야 될지 이게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고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정리가 되고 기도해야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지는 게 뭐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때를 못 찾아서 괜히 설쳐가지고 무너진다고요 모세 자체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40대 때 때 아니잖아요 부르실 때가 때인데 부르실 때가 정확한 때인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가잖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으면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또 방법도 몰라요 최선만 다하면 되잖아요 최선이 나의 최선이죠 내가 생각하는 최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쓸데없는 일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러니까 헛수고하고 권투로 친다 그러면 미스블로우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가 있어야 정리가 되고 정확해진다 뒤에 보면 바로가 반발하니까 그 다음에는 허락하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 봐요 다시 돌아가는 게 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여튼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일을 하면 교회도 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공동체가 일을 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그래요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성도들이 몰라준다느니 상처해 봤다느니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기도 없이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충돌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각자의 뜻대로 뛰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배추에 소금 뿌리시더니 다 죽는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살아계신 그런 모습이 돼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이런 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모든 조크는요 인간의 자기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조크가 제일 많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빌라 같은 데 살았는데 자기 앞집 베란다에 빨래를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런데 신부가 얘기하기를 앞집 빨래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랬대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앞집 빨래가 이렇게 더러워 셋째 날 보니까 오늘 깨끗하네 세탁기 새로 샀는가 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랑이 그러더래요 오늘 아침 내가 우리 집 유리창 닦았어 그러니까 모든 조크가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 창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까? 충분히 기도하면 그게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창문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가능해요 보이니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모세조차도 기도 없이 설치니까 정리도 안 되고 정확성도 없더라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정리가 되고 그래야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적용 새벽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새벽 기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다하라 그래서 결국 바빠지고 기도 안 하고 결국은 헛수고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렇게 많이 안 뛰어도 돼요 일단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전체 그림이 나와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목표가 뭔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히 합니다 대충 안 해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리가 안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정확한 사람이다 거의 맞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리될 것이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차라 기도 이거 열심히 나오십시오 차라 기도 열심히 나오면 긴 기도의 유익성이 뭐냐 제가 지난주간에 느꼈던 게 그거예요 기도가 쉬워져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인도하심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로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그게 평균 연령이 됐으면 좋겠다 서른세 살 서른세 살 넘으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오면 돼요 애를 막 나오면 한 살 그러면 평균 연령이 확 떨어지잖아 한 살짜리 두 살짜리가 많아야 되고 아니면 전도하면 되죠 특별히 가족 전도하면 평균 연령이 확 떨어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상상인데 우리 이게 평균 정도 되는 집이 가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결혼 좀 늦게 하니까 남편이 한 50세 정도라고 보고 아내가 45세 합치면 90세죠 그러면 자녀가 한 둘쯤 된다 그러면 한 15살짜리 중학생이 있을 거고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있을 거라고요 일부러 제가 맞춘 거예요 50세에 45세 그런 부부 있을 만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네 비슷하네 그러면 애들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넷이지만 하여튼 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다 합쳐 120이에요 그럼 평균 30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30세라고 저희같이 때가지로 이렇게 네 명이나 나오면 평균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많이 우리 가족 전도하고 또 구원 받고 하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철학기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또 철학기도 같은 긴 기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기도가 쉽구나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직면할 때 첫 번째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정리되고 정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직면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이론입니까? 실제지 실제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혀 보니까 바로가 완악해졌습니다 고집부리고 난폭해졌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맛보하는 거지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악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 바로가 알게 되죠 얻어 터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도 아는 거죠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바로한테 가서 우리 보내줘 그랬더니 가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알겠어요? 광야에서 알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난장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광야에서 기초부터 알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게 뭐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무추차하잖아요 다 홍해에서 전밸되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직면하십시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지만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병들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난의 시기라고 하면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살에서 바할가살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습니다 왜 이런 대결을 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11개상 18장 같은 데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왜? 그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11개상 18장 맨날 읽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구절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가 모른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화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래겠느냐 나는 여화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래지 아니하리라 모른다 그러니까 알게 하리라 그런 거죠 애국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신들을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여화가 없어 그랬더니 야 그런 신이 어딨어? 내 리스트에 없는데?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나는 네 리스트에 있는 잡신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야 몰라? 알려주마 그러면서 열 가지 재앙이 뭐냐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 모든 재앙들이 애국에서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날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다신교니까 배라발란 거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잘 섬기는 거 리스트 뽑아서 하나씩 박살내는 거예요 도장깨기 이제 알겠니? 그런 잡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뭐가 좀 안 풀리고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핍박대 부흥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 막 조롱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딴 건 모르지만 딴 거는 프로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만은 프로가 돼야죠 하나님 증거하는 데 있어서만은 프로가 되고 예배에 있어서만은 프로가 돼야죠 자꾸 교회가 그래요 요즘에 동기복사님들도 만나고 보면 자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개혁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이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직도 더 앞서야 되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내 전공이 조직이었다 내 전공이 조직이었거든요 조직 같고 깡패야 조직 깡패야 세상 조직하고 게임이 안 되죠 여기 사회에서 여러분들 좀 높은 지위에 있던 CEO쯤 하셨던 분들 보십시오 교회 오면 좀 엉성해 보이죠 너무 단순해 보이죠 뭐 조직이 저래 교육자들 보면 웃기죠 저런 조직 갖고 뭘 운전하려고 그래요 아마추어예요 조직은 아마추어야 찬양? 찬양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찬양 잘해봐야 뭐 우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블랙핑크 BTS 그 노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뭐 15살부터 훈련한다며 5년 6년 훈련하고 난 다음에 죽어라 준비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준비가 돼 있어? 그래들은 영어로도 다 외워서 부르는데 우리는 보고도 틀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역 율동? 율동 이거 뭐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네 우리 율동보다 만족 못해 이게 무슨 율동이야? 손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블랙핑크 보셨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우리가 풀어내냐고 풀어낼 수 없다 그거 따라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아마추어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로가 뭐냐 믿는 것만은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믿는 거를 아마추어같이 믿으려고 해요 프로로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예배 딴 데서 예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만은 프로같이 예배드려야죠 기도만은 프로같이 해야죠 성교만은 프로같이 해야죠 그러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준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흘려버리는 거 이거 프로가 돼야죠 여러분 엉뚱한 데서 풀어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품격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어떤 40대 부부 크리찬 얘기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하고 7살 난에 작년 거니까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카트를 밀고 갔대요 카트 뭐 아마도 쇼핑몰에 집어왔는가 봐 카트를 밀고 갔대 애 태우고 할머니가 눈 잘 안 보이고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차 고급차 옆을 긁었는가 봐요 어쩔 줄을 모르고 애는 울고 지나가던 학생이 사진 찍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해줬대요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차주가 나왔는데 큰일 났죠 비싼 차인데 돈도 없는 가난한 할머니 같은데 그런데 차주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러죠 주차장 안이 이런 도로에 세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 달래주고 할머니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돌려버렸대잖아요 그거 본 학생이 쓴 글이에요 쓴 글 이게 예수 프로로 믿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이런 거 세상 못하잖아요 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있죠 십자가 지시고 중복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가서 표현에 의하면 몰략의 산과 유향의 산 몰략이 뭐예요 십자가 지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몰략 지문하잖아요 십자가 그게 기독교 전공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희생하는 거 몰략 유향은 뭐예요 기도죠 금향로에 반드시 듣는 게 유향이거든요 연기로 올라가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그거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과 기도하는 거는 프로가 돼야죠 이게 잘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밌는 분이 많아 참 되게 유능한 분이었는데 기도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우리에게 좀 나오거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달라졌대 굉장히 경건해졌대 홀리해졌대 이유가 뭐냐 기도 엄청한대요 자기 사장의 기도 엄청한대 저는 알고 있죠 고난의 가정을 통과해서 변화가 됐다라는 거 드디어 유양의 산에 올라갔구나 제가 볼 때 그분은 모략의 산에는 올라갔던 분이에요 엄청 희생하고 흘려보내는 거 되게 잘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죠 모략의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유양의 산까지 올라가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이죠 이런 게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저는 옛날 분 한 번 생각나요 노벨 문학상 받았던 펄벅 여사라고 아십니까? 연세대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지라는 소설 쓴 분인데 이게 중국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또 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갈대라는 한국 배경의 소설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처음에 60년이라고 기억나는데 그때 칼럼 많이 썼던 이규태 기자라고 있었어요 이규태 칼럼이라고 옛날에 칼럼으로 아마 새로운 길을 열었던 분인데 이규태 칼럼이라고 이규태 이분이 젊었을 때 아마 가이드를 해 줬던 거 봐요 기자로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규태 씨 고백에 의하면 이거예요 같이 다니는데 어떤 시골에 갔댑니다 갔더니 감나무 끝에 감이 몇 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묻더래요 저 감은 너무 꼭대기 있어서 딱 힘들어서 놔뒀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규태 씨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걸 까치밥이라고 해서 겨울에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펄벅 여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이 나라는 성경에 나와있던 말씀과 그대로 순종하는 나라라고 밭을 추수할 때 귀퉁인 남겨둬서 고아와 과부가 먹게 하라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배려할 줄 아는 거 내가 이 나라에서 보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였다고 고적이나 왕릉 이런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 이게 한국이라고 그러면서 예언했대요 한국 부문이 부흥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크리찬의 품격 아닙니까 그 책 있잖아요 살아있는 갈대라고 한국 배경의 소설 거기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펄벅 여사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시골을 돌아다녀 보니까 한 장면을 봤다 그러면서 책이 시작돼요 어떤 농부가 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한 게 소 달구지니까 달구지에다가 뭘 실으면 될 것 같은데 농부가 지게에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지고 그 소 달구지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터덕터덕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소 달구지에 짐 안 싣고 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그러더래요 오늘 우리 소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어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힘들까 봐 나눠서 들고 간다고 내가 벼찜 메고 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서양 같으면 짐 다 올리고 지가 올라타고 간대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런데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이거구나 바로 그러면서 살아있는 갈대 책이 시작이 된다고요 저는 터덕 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크리스찬의 눈을 갖고 있구나 품격을 보는 눈이 있어요 터덕 여사 같은 사람들이 봐줘야 돼요 어떤 가치를 아 까치밥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내가 보고 싶어했던 놀라운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농부의 마음 소와 함께 어울리는 마음 이런 것들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품격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 볼지 못합니다 아마추어는 이거 못 봐요 풀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품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줄 알고 나가는 모습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해요 좋은 차 타고 고급집에서 살고 그런 걸로 알려진다는 건 그건 사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아마추어밖에 안 됩니다 세상 재벌들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교회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보여줘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모략의 산이 나오고 유양의 산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흘러갈 줄 아는 거 그게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추구하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직면하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을 끊게 만든다 그런 거죠 10절 이하에 보면 학대당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라 그리고 기록원들 때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데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 더 가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상대는 좀 악랄해지죠?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지긋지긋하게 하냐 하면 애굽에 안 나오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는데 나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봤잖아요 430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이 2023년 아닙니까? 그냥 산수 한번 해봅시다 2023 빼기 430 그러면 1593이라고 그러면 1592년 우리가 알고 있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다음 해에 애굽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430년이라고 임진왜란이 430년 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애굽에 갔던 사람 우리가 일본에 갔던 사람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다 쉬운 일이겠냐고요 430년 살면 거의 애굽인이 된 거죠 물론 고산 땅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자성은 유지했겠지만 거의 애굽화되었겠죠 그런데 바로황이 이렇게 핍박하고 확대하고 지그치그하게 만드니까 출혈구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노예도 계속하다 보면 그것도 할 만합니다 익숙해지면 그런데 익숙해질 정도가 아니라 못 살게 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잖아요 하나 얘기했어도 우리에게 그래요 떠나게 될 때 정극히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목회하다고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잖아요 병들면 간병하다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간병하다가 사랑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간병하는 기간 동안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기도 진짜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특별히 회개해야 될 법을 회개하고 또 어떤 때를 가족끼리 화해하지 못했을 때 어르신 때문에 가족들 모아가지고 화해도 하고 제가 볼 때 그 병드는 과정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 그 병드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다 하고 제 느낌의 해결이 다 됐다 싶으면 곧 천국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간병하는 게 2년 3년 되면 힘들거든 몸도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정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간병 한 3년 4년 하고 나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또 동시에 감사도 해 하나님께 감사도 해 제가 볼 때 그게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한 번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모세 같이 죽음을 기도하십시오 모세 멋지잖아요 죽을 때 120세인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 농내장도 없고 백내장도 없고 또 뭐라 그러죠 황반면성도 없고 노안도 없고 눈이 흐리지 않았대 눈 되게 좋았대 라식을 했는가 봐 120세에 짠짠히 보다가 그냥 팍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병상에 오래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명 다 하고 불러주세요 그런 거 금년에 소천했던 분 중에 가수 현미라는 분이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맨날 기도하는 게 모세 같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금년 38년생이니까 그냥 빼면 만으로 하면 85세잖아요 그런데 금년 4월 4일에 소천하셔도 돼 식목일 바로 전날 4월 3일까지 대구에서 공연했대 그 하루 전날 85세 할머니가 공연을 했대 85세 그러면 잘 이해가 안다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가 공연하면 가서 보겠어? 가서 보겠냐고 현미니까 가서 보이죠 공연도 했대 공연도 돈도 벌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이뤘다고 가셨대 그리고 유언자가 미리 쌓는가 봐요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았다 이제 죽게를 간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리고 재산이 좀 있었는가 보죠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아들에게 부탁한다 너한테 물려주는데 10%는 이웃을 위해 써라 아들이 또 그렇게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모세 같이 간 인생이죠 다 이뤘잖아요 다 제가 볼 때 그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이런 거 없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다고요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헤어질 날이 온다고 뭐든 간에 마지막은 죽음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데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약간은 정 떨어지는 시간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떠나게 한다고 애국에서 정 떨어지게 만든 건 뭐예요? 가난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지그찍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그찍하게 만들고 성형충만해 보세요 죄가 지그찍하죠 그대로 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의존적으로 살 때 독립하게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너무 부모와 자식 간에 유대관계가 깊어가지고 애 바보 만드는 집도 있잖아 약간 정 떨어져야 돼요 아들도 정 떨어지고 부모도 정 떨어지고 그래야 독립을 하지 좋게 말하면 독립 못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40대 되신 분인데 수영을 엄청 잘하시더라고 수영 잘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수영을 잘하게 된 계기가 있대 그게 뭐냐 남편과 대화 중에 열받아가지고 수영을 배웠대 그게 이유가 뭐냐 남편한테 물었대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시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건져줄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 그랬대요 섭섭은 했지만 화를 못 내겠대요 효자니까 그래서 억지로 참았댑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약간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물었대요 그러면 나하고 아이가 빠지면 누구 건져줄래? 그랬더니 그냥 아이 그러면 애를 사랑하는 부모 그럴 건데 아이 그리고 덧붙이더래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잖아 이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남자가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부기획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 찾아갔댑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자초지정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냥 수영을 배우세요 명의예요 명의 그래 뭘 건져주길 바래 그냥 수영을 배우지 그래서 그때부터 수영 배웠대요 그랬더니 지금 무지 잘한다 그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고 아주 싱싱한 인생이 되는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남편 나쁜 놈이지만 또 그럴지도 모르죠 남편이 내가 수영시키려고 내가 일부러 그랬던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의욕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지고만 뛰나 어떨 때는 꿀같지 않은 녀석들 말도 안 되는 얘기 상처 충격 이런 것 때문에 내 길이 인도받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걸로 괜히 우울증에 안 먹지 말고 싱싱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 가는 하나님 정도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 가지 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옆문이 있다고 정문은 뭡니까? 예측 가능한 문 누구나 다 가려고 하는 문 정문 열리면 그냥 가면 돼요 거의 95% 정문으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시련이 온다고 뒷문은 뭐냐? 부정의 문이에요 불법의 문 이런 문은 가면 안 되죠 뒷문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옆문은 뭐죠? 제가 볼 때 옆문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출국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불레새 사람의 길 육지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배 타고 넘어가는 광략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 열어줬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길 그게 옆문이에요 옆문 하나님 옆문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보여줘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세는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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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